이 구렁이가 우리 형님 집에서 나왔어요. 이 형님이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여기가 비어있었거든요. 이렇게 경치가 좋잖아요. 경치 좋습니다. 여기가 산속입니다. 산속. 이렇게 산입니다. 그런데 거기에 이런 구렁이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. 저 무서운 구렁이가 크기도 하죠? 엄청 큽니다. 그런데 혀도 낼름거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땅꾼을 만나서 이미 기가 뺏겼다는 겁니다.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골똘히 뭔가를 아마 구렁이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. 아 뭐라고 말을 하네요. 입을 벌리면서 어디론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. 결정을 했어요. 혀를 낼름거리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땅꾼이 날 보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고민이란 거죠. 하하하하 이야 구렁이하고 저하고 대치 중입니다. 이야 아 이제 혀를 낼름거립니다. 생각이 이미 끝났어요. 이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. 네 움직이겠다는 거예요. 예 우와 오고 있습니다. 이야 이 놈 겁도 없네 나를 향해서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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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어허허허허 어허허허 자 다시 집으로 가려고 내면 이제 결정을 봤는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야 한참 길죠? 아주 깁니다 보세요 아 이게 아 아 이야 힐 쎄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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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리 쎄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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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구멍을 찾아서 들어갈 모양인데 몸을 바짝 세워서 어예 어예.. 어avatêm 아주 날렵합니다. 아주 날렵해요. 날렵하긴 한데 계속 도망을 못 가는 건 나한테 기가 빠졌다는 얘기죠.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. 구멍을 찾고 있어요. 들어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. 어? 어? 어디 구멍이 있나요? 어? 구멍이 있어요? 아,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날렵 속으로 숨는 중이었군요.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.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. 오우. 좀, 조금 보여주고 가야지. 벌써 가면 섭하지. 벌써 가면 섭하지. 가만있어. 어디 너의 모습을 제대로 좀 보자. 제대로 좀 보자. 여기 보자. 어휴, 네가 여기를 올라가 봐. 그렇지, 그렇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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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렇지. 그러지. 그러지. 여기, 여기에 좀 있어봐. 그렇지. 어, 그렇지. 아, 죽힙니다. 죽힙니다. 죽히러요. 복힙니다. 음... 응. 응. 흠. 흠. 그러지. 암벽타기. 어우... 암벽타기 시작했습니다. 어후... 완벽타기 그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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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런 구렁이가 빈집을 어떻게 알고 들어가서 살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한참 깁니다 한참 깁니다 어휴 이야 구렁이가 이렇게 생겼다는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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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깁니다 이렇게 길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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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아직은 좀 덜 더 보여줘야지 그러지 아휴 아휴 구멍으로 막 들어가네 오이구 아휴 그게 구멍이였어 이야 이거 보세요 이야 구멍으로 그냥 아주 그냥 들어가느라고 정신이 다 없어요 아휴 와아 이거 봐요 세상에 와아 구멍으로 계속 들어가겠답니다 와아 힘 엄청 쎕니다 우와 야 이거 봐 세상에 와 이거 봐요 와 구멍으로 그냥 계속 들어가겠답니다 아무튼 구멍만 보면 들어가는데 아 이놈 보게나 이놈 보게나 이놈 보게나 이야 보세요 촤악 보세요 와 와 대상에 이거 대단합니다 요게 요게 와 대단하죠 와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비늘 비늘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이렇게 비늘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야 비늘 보세요 로케 와 보세요 아 세상에 힘 엄청 세네요 그래서 뱀 뱀 하는 거예요 뱀 힘 셉니다 아주 봐봐요 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꼬리를 잡았어요 이야 이야 한 손에 힘으로 지금 끄집어 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와 이거 보세요 비늘 이야 와 이 비늘 참 예술이네요 비늘 예술이죠 와 와 와 근데 이거 정교하죠 결국은 제가 이 구멍으로 들어가게 놔두겠지만 이야 이거 봐요 정교하죠 와 구렁이 비늘 정말 정교합니다 여기에 청테푸를 붙으면 이 구렁이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강력 청테푸여야 됩니다 다이소나 천원짜리 청테푸는 안 됩니다 초강력 청테푸여 끈끈이도 되겠죠 끈끈이 와 진짜 와 이거 뭐 정말정말 이야 와 이거 봐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암놈입니다 암놈 암놈이에요 암놈 이야 우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죠 근데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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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봐라 정말 이놈이 이 집 주인입니다 이 집 주인 이야 세상에 여기 형님 집이 비어있으니까 이놈이 여기를 점거를 하고 살고 있었어요 대단하려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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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단하려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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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얼마나 힘이 센지 다시는 끄집어 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얼마나 야 이거 봐요 끝집어 낼 수가 없어요 야 야 이거 봐라 끝집어 낼 수가 없어요 와 와 이야 진짜 힘이 세군요 놔 줄까요 그렇다면 놔 주겠습니다 놔 주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놔 줬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구렁이를 이렇게 놔주는 걸로 해피엔드입니다 이야 이 구멍으로 쏙 들어갔고요 이야 참 이 구멍으로 결국은 들어가서 구렁이 군은 살았고 아 세상에 여기 형님 집이 구렁이 집이 됐어요 구렁이 집이 이야 여기가 구렁이 집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문지망을 스스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저기 저렇게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산속에 있어요 여기가 깊은 산속입니다 저 앞에 친나무를 많이 심어 놨어요 아무튼 이 형님 집을 어떻게 이 집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야 누가 여기서 기거를 하겠노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던데 안 되겠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로 마칩니다 하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